이젠 이젠 여기 봐 여기 거기 미스터 여길 좀 봐봐 미스터 바라놈 미스터 해 미스터 폴리스 프리즈 제니스 버스 왜 아유 러닝 왜 아유 러닝 와아 안녕하세요 준비되면 한국을 보겠습니다 과감해지네 안심축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박자만 조금 과감해지네 안축이 뭐 문젠가봐 파이팅 파이팅 나 잘한다 나 잘한다 나 잘한다 나 잘한다 나 잘한다 나 잘한다 방긋 방긋 네스마 헤이 비사 예 짱 오 잘왔습니다 안신 네 정도 가사를 중간에 틀렸는데 긴장해서 틀린 거예요? 아직 제대로 연습 못했어요. 내일이 경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파트가 두 개, 세 개? 근데 약간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빨리 이걸 외워야 될 것 같아요. 파이팅, 파이팅! 사람이 막 지쳐 보일 때면 내가 더 슬픈 걸 날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귀엽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한 번 볼까요? 네! 오, 잘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, 잘하잖아. 우와, 챌린저스 맞아요? 위너스 아니에요? 위너스인 줄 알았어요. 위너스인 줄 알았어요. 진짜. 너무 잘 맞는데요? 너무 잘 맞아요. 팀 밸런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팀 밸런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진짜 한 팀 같아서 너무 가서 잘 맞고 너무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오, 진짜. 진짜 연습 잘했다. 연습을 하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같이 날씨. 헬도라 느낌을 전체적으로 일단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춤도 박자가 다 달라서 만세도 약간 약간 도미노가 생겨서 그러면 약간 몰입이 깨질 것 같거든요. 다들 논선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.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. 저는 약간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게 좀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개개인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많고 뭔가 전체적으로 안 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? Let's do this. Let's do this. Nice. 진짜 그래도 여기 팀도 연습 많이 한 게 보이네요. 근데 둘 다 너무 잘해서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.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니까 확실한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가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상대 팀도 그렇고 여기 팀도 그렇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코러스 전체적으로 노래 소리가 잘 안 들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빨리 많이 빨라졌어요. 다 같이 빨라져가지고 이게 거기 부분만 조금 침착하게 천천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싶었던 게 정말 두 분 아직도 본인들이 정리가 안 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거기 부분말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튀거나 그런 부분 없었던 것 같아서 진짜 연습 다 하고 진짜 연습 다 하고 진짜 연습 다 하고